자 2020년 11월 22번 요지 원문이었던 거 자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은 결국은 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거티브 임팩트에요 부정적인 영향 오브 프로크래스티네이팅 요거 알아놔야 돼 프로크래스티네이팅 미루는 거예요 Your Decisions 여러분의 결정을 미루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포보 포보는 이제 약자지 포보 or 즉 Feel of a Better Option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 이 포보가 Is the Anxiety 바로 불안감입니다 That 이하라는 불안감 이 That는 동격의 접속사겠죠 자 Something Better 뭔가 더 좋은 것이 Will Come Along 생길 것이다 라는 불안감입니다 Which 그런데 그것이 이제 Make it Make it It는 가목적어고 Undeservable 외워놔야 돼요 Undeservable 바람직하지 않게 바람직하지 않게 만듭니다 뭐 하는 것을 진목적어 To Commit To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Existing Choices 여기는 뭐 Choices가 To의 전치사2의 목적어니까 그렇게 크게는 아닌데 그래도 이거 관계대명사 뒤에 Make it's O형식 동사 It가 목적어 Undeservable 뒤에 To 부정사 요게 진목적으로 쓰인 거 기억을 해둡시다 회원님 그래서 무엇을 바람직하지 않게 만드냐면 To Commit To 하면 전념하는 거죠 무엇의 Existing Choices 기존의 선택지에 전념하는 것을 When Making a Decision 결정을 내릴 때 When You Make를 When Making 해서 분사 구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 기존의 선택지에 전념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만든다 이런 얘기야 뭔가 선택하면서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사야지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이해 돼? 자 그럼 It, 그 뽀보라는 것 더 나은 선택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는 뽀보는 It's an affliction 하면 고통입니다 Of abundance니까 알아두고 풍족함의 고통입니다 근데 어떤 풍족함이냐면 That drives you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하도록 만드는 To key, all of your options 바로 여러분의 모든 선택지를 Open, 10개 해둔 상태로 And to avoid risk 그렇지 뭔가 위험을 피하도록 만드는 그러면 drives you to keep 이게 첫 번째 투부 정사 drives you to avoid 이게 두 번째 투부 정사가 이 O 형식 동사 drives drives는 일종의 causes 이런 식으로 유발하다 라는 cause처럼 쓰인 거라고 보면 돼 너무나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 풍부함의 어떤 고통이다 라는 거야 어플릭션도 기억해두고요 여기 그럼 rather than 뭐 뭐 하기보다는 그럼 rather than 대신에 instead of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하기보다는 assessing your options 여러분의 선택지들을 평가를 하고 choosing one 그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and 마지막 병렬구조 그리고 나서 moving on with your day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기 보다는 그럼 rather than에 걸리는 동명사가 지금 assessing, choosing, moving 이렇게 동명사 3개가 rather than의 목적어인 동명사 3개 병렬구조예요 그러기보다는 you delay the inevitable 여러분은 그 불가피한 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그럼 이 delay 있잖아 delay delay가 조금 전에 postpone은 안 나왔지 이게 아까 위에서 달았던 procrastinate 이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시험에 내서 쓰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친구가 적을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수거로 하면 post phone이 수거로 하면 put off도 돼요 put off 이게 이제 미루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inevitable도 기억하고 필수적인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불가피한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it's not unlike hitting the snooze button 아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not unlike not unlike not unlike는 결국은 very like지 다르지 않습니다니까 그것은 아주 무엇과 같습니다 그런 거야 it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미루는 거 그렇지? 너의 선택지들을 평가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가는 거 대신에 네가 그 필수적인 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을 미루는 거 그것은 뭐와도 같냐면 hitting the snooze button on your alarm clock 너의 자명종에 snooze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snooze snooze가 뭐냐면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야 알람이 계속 울리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snooze 원래 뜻은 뭐 꾸벅꾸벅 졸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알람이 울리다가 잠깐 멈추게 하는 거 pause 버튼 이해 돼? 너의 자명종에 그러고 나서 only to 결국은 pull the covers 이제 이불을 끌어서 over your head 너의 머리에 머리 위로 덮는 거 그러면서 fall back asleep 다시 잠에 드는 거 이런 것과 같다 아 아 지금 일어나야 되는 시간인데도 자명종을 잠깐 멈춰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조금 더 잔다는 얘기지 됐어? 어차피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르는 것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비유를 통한 요지제시인데 as you probably found out the hard way 아마도 여러분이 그렇지? 고생해서 the hard way니까 고생을 해서 알아내는 것처럼 if you hit snooze enough times 만약에 여러분이 snooze 버튼을 충분히 여러 차례 누르게 되면 you will end up 여러분은 결국 뭐뭐 할 것입니다 end up은 result in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어떤 결과를 맞냐면 being late 늦는 결과 and 그래서 racing for the office 사무실까지 아주 서둘러서 가서 your mood your day end mood 여러분의 하루가 이제 기분이 어때요? ruined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 그러면 while 다음에 ing 기억해 놔야 돼 while pressing snooze 그래서 while 하고 during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올 거야 근데 전치사 during은 특이한 한두 개를 빼놓고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는 전치사야 while ing가 이 분사라고 보면 돼요 그치? 그래서 snooze 버튼을 누르는 것이 snooze 버튼을 누르는 것이 feels so good at the moment 그때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while은 동안도 아니고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니까 it demands 그것은 요구한다 a price price라는 건 a cost 대가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아니 snooze 버튼이 대가를 요구하는 건 당연히 직장에 늦어서 서둘러서 가서 하루를 그리고 기분을 망치는 그거를 your price라고 보면 되겠죠 됐어 이렇게 이게 22번 그래 요지 문제였습니다